지금 이 상황을 초보속으로 올라가고 있는 엘리베이터에서 주민이의 위급한 상황을 낙원이한테 신호가 와서 전화를 받고 왜 이렇게 안 올라가시지 하다가 긴급 버튼을 빨리 눌러서 나가는 장면입니다. 빨리 주민이를 구하러 출발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또 누군가가 그려져 있거든요. 저는 보트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또 한 번 연기를 해봤는데 진짜 보태라고 생각하고 하니까 좀 더 뭔가 감정이 입이 됐던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저 오늘 키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키 들을까봐요. 보트의 의견은? 아, 윙크도 깔고 있어. 아, 형 제발 그러지 마요. 좀 더 앞으려고? 승모근이 좀 더 달라붙어. 오늘 트레일러 여기 지금 세트장이 너무 예쁘고 저희도 되게 평형색색으로 알로따로 입어가지고 약간 그런 것만으로도 기분이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이번 트레일러가 약간 컨셉이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더 조금 찍는데도 많이 재밌는 것 같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이번 뮤직비디오랑 앨범이랑 트레일러 찍으면서 너무 재밌게 찍었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 볼트도 영상들을 보고 사진들도 보면서 행복한 기운을 많이 드리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찍어봤으니 이번 여름에는 넥스트 뮤 많이 기대해주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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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올 핑크인데 핑크가 잘 어울리는 비결 좀 알려주세요 핑크가 잘 어울리는 비결이요 핑크의 사랑을 잔뜩 받은 좋았어 가만히 있어요 제가 멋지게 화보 찍어드릴게요 핑크가 잘 어울리는 비결 지금 저녁이 되었는데 밖에 어두워질 만큼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근데 시간이 지난 줄도 모르고 지금 단체에 찍는 게 너무 재밌을 것 같고 이번 트레일러 진짜 잘 나올 것 같아요 자체 슬로우 모션 액팅을 해봤는데요 사실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사실 주변에 뭔가 있는 게 아니니까 제가 상상해서 그런 느낌으로 표현해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쉽지 않았는데 거기에 제가 제일 어려워하는 웃는 것 같이 해가지고 조금 어려웠지만 그래도 웃는 게 좀 늘은 것 같아요 일찍 모노 크롬 할 때까지 말고 진짜 웃는 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게 진짜 어려웠는데 이번에는 상대보다 조금 더 자신이 깔 수 있어요 근데 이번 트레일러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액션! 살아나오! 몇 개 늦었어? 시선! 머리 붙잡고 자 시선! 액션! ität%가 어떻게 Jonathan 1, 2, 3, 4, 3, 4, 5, 6, 7, 8, 9, 10, 10. 세트가 너무 예뻐서 영상이 너무너무 아주 맘에 들게 나와서 결과물이 어떨지 진짜 너무 기대가 됩니다. 오늘 이렇게 하루 종일 고생해주신 많은 스태프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우연치 않게 제가 마지막이 되었는데 마지막 촬영도 열심히 해서 멋지게 찍고 이번 트레일러 진짜 많이 기대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트레일러 이번 뮤직비디오 영상이 너무 고맙다고 얘기해주셨고 진짜 이번 미니앨범이 촬영을 진짜 오랜 시간 동안 했어요. 뮤비, 앨범, 트레일러를 한 번씩 다 같이 했는데 촬영해온 멤버들한테 너무 고맙다고 얘기해주고 싶고 많이 힘들었겠지만 잘 버텨줘서 항상 텐션이 일치 않을 거였는데 너무 고맙고 대단하다고 얘기해주셔서 정말 그리고 많이 고생해주신 스텝 여러분들께서 너무 너무 고맙다고 해요 이트도 이번 앨범 정말 많이 많이 기대해주고 많이 많이 사랑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